이 강국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선풀 확산을 위해서 박수 두 번 시작! 잘 될 것 같아. 아마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아.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가 바른댓글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박수 세 번 쳐봅니다. 바른댓글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서 박수 세 번 시작! 네, 잘 될 것 같아. 그래서 악플이 추방되고 선풀이 확산되고 바른댓글, 격려하는 글, 응원하는 글, 힘이 되는 글 이런 글들이 확산되어 가면서 우리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들어오면서 인터넷, 스마트폰 몇 시간이나 하니까 했더니 4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아.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터넷 중독 자료...